4번 에이스 매치 박강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. 첫 포인트는 박강현 이번 게임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. 초반 두 포인트를 가져가는 박강현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김동현의 서비스입니다. 오 승리를 갖고 오려고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박강현의 공도 네트 막 서비스 박강현 오 이쪽으로 강한 서브를 집어넣습니다. 1승 3패고요 그렇습니다. 김동현 선수는 승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. 네 6승 1패입니다. 들어온 것 집중력 끝까지 본인의 장점이 포핸드 활용들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. 오 지금 서브까지 밋나가고 마는 반면에 박강현은 7대1로 앞서 있습니다. 이번 공격 네트가 가로막습니다. 5점 차로 박강현이 앞서 있습니다. 아 아 아 김동현이 준비합니다. 김동현 빠르게 끊어놓을게요. 저 박강현 선수의 서비스인데요 떴어요 대결 안 됩니다. 네 네 네 네 네 잡혔으면 지금부터 김동현 선수 서브이기 때문에 아 김동현 선수 서브 범 네 네 점수 10대5입니다. 게임 포인트 박강현 아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. 예 예 네 네 네 네 박강현입니다. 네 네 네 네 저 예 김동현이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박강현의 서비스 아 베트랙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김동현 자신의 장기를 보여줍니다 그쵸 예 아까 그럼 서비스 김동현 박강현도 버헨드로 전환이 돼 저주가 넉 점을 뒤져 있는 상황 서비스 아 오오 들어왔군요 김 오오 반응할 수 없었던 서비스 박강현 김동현의 서브 백핸드 대결에서 이겨내는 김동현 초반에 저 리듬을 빽진 선수의 기술이 조금 더 범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김동현 건져 올린 공이 빛나갑니다 박강현 서브 자 김동현이 득점합니다 그쵸 박강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박강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김동현 몰아 붙입니다 득점 공격 바깡현 오오 박강현 선수는 조금 더 편해집니다 네 네 좋게 코스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스코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넉점이 중요합니다 박강현 박강현 밀어내는 이 점수는 2점 차 야아 김동현 닫지 못해요 박강현의 득점 김동현 질러넣기 실패합니다 힘이 들어가서 범실로 이어졌어요 박강현 이 한 점을 박강현이 가져갑니다 서비스 박강현 김동현 받지 못합니다 레시브 범실 박강현 선수의 놀라운 디펜스력으로 이 서브까지 받아내는 박강현 서비스 박강현 박강현 모서리에 맞추면 매치 포인트 걸렸어요 10대 4 박강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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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합니다.